저 찬촘 볼바자침은 저건 얼마나 나갈건고 볼바자침이나 마나 놈이 찾아 고를 필요가 아스다 아방요래오랑 이거 뭡서 미식아 이거 미신 벌금인가 미식인가 돈 6만원 이거 며칠고장 내려내여 이거 온거 영패를 해보는 어딜 또 도루멍 그거 위반을 넣어여게 벌금 받을만이 급한 일이 쉽게 가게 그거 도루멍 간게 아니야 이사름아 그 미신 어느 편장에서부터 어느 편장까지 50이상을 법집하려는 영역은 그 미신 말인지 나가 알 말이냐 그자 가단보난 뭐 경대본거지만 가단보난 가단보난 급한 일도 이시 나 아방신디 그거 차 모랑 댕길 때도 솔솔 허영이제랑 젊을 때 닮지 아니 영 운전하는 것도 허설 사람이 또 나 점신한 아방도 맹심 없어 맹심 없어 몇 번을 고릅대가 애국가 사절도 아니고 그자 측이 일어난 차 그거 이엉 갈매기 다방들에 출근을 해 갈 때도 곧국 미신 거 이엉 사고나는 것도 보면 다들 그자 그거 지키지 아니 영 유반해 영 그자 너미들 돌려 돌려 겅은한 나가 아방신들의 위험허메 아따 솔솔솔솔 이엉 댕깁서 고르난 이거 어디건 급하게 가멍 이거 이거 아 그거 아이고 볼문게 아니라니까 거 뭐 50킬로씩 그냥 가려내신데 미신 뭐 그 알 말이냐 미신 뭐 구간단속이 미신 붙어진 걸 보지도 못했고 미신 그걸로 헌거지 미신 매태전이 도 미신 그 저 신로 지키지 아니에언 벌금 벌어오는 것이멍 이런거라도 지키고 허영허설 도움이 되카 생각을 허멍 이런 위반을 어떤 행해집니까 아이고 촌단이도 차이신사람이 이사름아 경험은 이사름아 이축쩍 번화가회가 운전하면 저 미신거 조정거만큼도 천천히 가볼 밀밋이 먹어 차냐 그게 밟을땐 밟아줘 사지 자전차만이 천천히 댕기란 회임수 가게 거기도 법에 다 그걸 그걸 이만이 이상허미는 아니던데 몇킬로 몇킬로 다 정해놓은건 거긴 해야 사고도 아니냐고 사고가 나아가도 사람이 크게 안다칠 만이 되는 거긴 그걸 정의연 서무 지키려니임주 그자 그거 법에서 지키려니임수 가게 이사름 갑자기 미신 경찰서장 같던 소리만 거 이사름아 저 텔레비 봐봐 저기 미신 저 외국가민 점식아 아우토막인가 미신 아우토막인가 저디가민 이사름아 150 이상을 그냥 놀정더러 나도 저주로 공부를 해보고 싶은디 그건 그만이 도로 사정도 되고 다 그게 갖춰지는 한 그거 차들 공의형 속도내용 허는거주 아무데서나 공허는거거게 거고고 유자기도 아방 점 갈매기도 아방들에 출근을 해가멍 질동이 어멍이 본 말이 있죠 아이고 남자 삼촌냥 어뚱이은 미신 급허닐리성 어디 감수가 허간대 급허닐리 미신 급허닐리시니게 그거 출근엄 아니냐게 경혜형 이제 강도장 찍고 출근도장을 찍어서 할거 난 경혜형 그래 가는 질이여 걔는 아이고 와랑와랑 바쁘게도 허연 인혁이 형 신호등 옆에 샀던 아이고 어디 감수가 인사하자는데 화륵하게 출발낸 그저 터져 돌아보난 인사도 못허지 아니 수각이여멍 어딜건 급허게 미신거 업무건 바빵 겅허멍 이런거 벌금이나 바당우람 수각이 그 예청은 미신마 저 트럭으로 벌비민 얼마나 벌분댐 미신마 휘커나 어서져버렸딴 말 말도 붙짐광 나와 트럭이 어느 트럭이고 놀라다니는 트럭이나 이거 양 그 규정속도들 지키멍 운전내사주 어떤 차들 범인 난냥 참 저찬허등행 생이도 아닌디 정 놀라댄겸신가 베레메 도구자 히어뜩해볼 때가 이신네다게 가끔 이사름아 인생을 살당범은 속도 위반할때도 이신거에 우리 광빈이도 속도 위반행 낫지 이사름아 미신마 아이고 게라저나 하염 굳지마라 이건 아방이 이거 잘못해온 이거 벌금 바당우라신한 이거 아방이 버렁냥 이거 갚읍써 이거 갚으지 않으면 저 차에 차 부쳐불게니 재울거라게 그 차 맹이가 두개로 되이소 차 임재가 물어다주 걸 왜 나가무나 어? 아이고 차 임재가 물어라 그걸 고람숙하게 이제라도 이거 사고 아니나저너민 호설 솔솔랭 댕겨 주미나 없으게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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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